누나, 얼른 읽어봐! 안녕하세요. 전 여러분의 대장입니다. 어느덧 여러분은 행복으로 가는 길 끝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긴 길에 때로운 슬픔도, 두려움도, 아픔도, 걱정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 행복도 기쁨도 찾아올 거예요. 제가 세상 곳곳에 숨겨둔 선물들처럼 기억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랍니다. 당신이 지칠 때, 힘들어할 때, 당신의 마음을 제가 조용히 쓰다듬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성춤이 흥뚝ления 중앙ang 양호우 sheik- uster 치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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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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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감사합니다.